민초! 민초! 민초는 손 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야, 저거는 집 가서 치카치카 해! 아니야! 치카치카! 집에서 치카치카 해, 여기서! 치카치카 하면은 민초는... 치카치카 봐! 슛 좋다! 오케이! 잠깐만! 한 씩 구...?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언니, 언니 이 자극 제가 언니만 와요. 제가 미련이야, 너 확실해. 나 이거 왜 확실해! 이상해! 지금 감 잡았네, 우리 도보?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웃지마 그렇게 내가 진짜 유리로 보이네 진짜 한 땐 때리고 싶다 진짜 그럼 난 괜찮아 만약에 너라면 진짜 나 중심을 안 하는 건데 나 만약에 너라면 좀 괜찮아 근데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안 괜찮겠지 난 안 괜찮지 만약에 너라면 그래도 너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니라고 왜 아니냐고 나 내일 부산 간다고 데려가 뭘 하는지 데려가기로 해놓고 나 지금 나 따라간다고 할까봐 얘 지금 저한테 부산 간다고 얘기 안 했다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런 줄 아셔요 어머니한테 전화한다고 했잖아 전화해! 전화해! 아니 전화는 저번에 했는데 얼굴 보고 인사를 못 들었잖아 지금 콘서트 때 이런 건 괜찮이었다고 아니 무서운데 아 진짜 야 누가 나와래 나오면 정말 야 내가 잡고 가냐 개상인 나 한 입 더 없어 정말 아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마워 고마워 아 역시 역시 자 다음 팀에 가세요 아 아 그룹이 어렸어 아 개나 짜자야 아 그룹이 어렸어 아 그룹이 어렸어 아 아 아 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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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누군가 한 명이 음식을 먹었어요. 혜원 언니죠? 혜원 언니. 누구세요? 언니 언니가 지즈버를 먹었어요. 벌칙으로 음식을 하나 빼겠습니다. 아! 아! 언니! 감독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고 야박할 수가 있어요? 샐러드 빼려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빼려 샐러드! 아니, 은별 언니. 10순위 때문에 은별 서서.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제일 분명 최애나죠? 언니! 언니예요, 진짜. 근데 10탄 사람 진짜 누구예요? 저 너무 궁금해요. 은별이야, 은별이야. 딱 언니네. 언니죠? 누구야? 저랑 규봉! 남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3대 3하면 누가 이긴 해요? 너 예비 뭐라니 할래요. 어? 너? 너! 너! 너 할 일 보고 싶다고 했잖아. 너. 너 할 일 보고 싶다고 했잖아. 너. 야! 야! 준비 들어가 있어. 준비 들어가 있어. 중이랑 중3이랑 많이 달라요? 아,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아, 지금 중3이 되니까. 제가 막 으른이 된 것 같고. 왜요? 순딩아. 근데 이게 중하고 고하고 또 느낌.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아, 제가 오늘 일 처음 본 게 14살이었거든요. 맞아요. 아기같이 귀엽고 아주 순딩순딩하던 친구가 갑자기 중2가 되더니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언니, 언니 하면서 먹을 것도 자기 주머니에서 주석주석 꺼서 간식도 챙겨주고. 중2 때는 원영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 원영아, 한 입만 주면 안 돼? 하니까 언니가 사 먹어요. 나는 원영이 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너 한 입은 한 입이야, 아니면 한 그릇이야? 한 입. 한 입은 괜찮지. 말이 한 입이죠. 그럼 말이 한 입이지. 나이가 어느 정도 셔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에요. 그렇죠? 우리 유진 양이 고2. 네,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2는 뭐 좀 다릅니까? 다르죠. 어, 그래요? 10대는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요? 정말. 고등학교 2학년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자고 걱정 없이 살아야죠. 진짜 미쳤냐? 언니죠. 약간 동일이... 언니죠? 내가, 내가 봐줬던 얘기가? 언니. 야, 한두 번 내가 작동이 하라 했지. 언니, 이렇게 깨져요, 저희가? 장난하지 마시고. 어, 지금 네가 하기 싫어. 나도 하라 하기 싫어. 너 너무 겁쟁이, 뭐 찌질해. 미안한데 네가 제일 찌질해. 여기 다 알고 있어. 너 진짜 너무 겁쟁이야. 아, 진짜 재밌어.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요. 안 보여요. 아니, 죄송한데 이거 진짜 못다니까, 일본. 아, 네. 선생님, 이거 일본 배우 이렇게 보여줘. 선생님 아세요? 모르시죠? 아, 모르시잖아요. 선생님,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이거 몇 개인지 맞춰보세요. 세 개. 세 개거든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일이라고 했잖아. 뭐야? 설련아. 뭐야? 이거는 뭐야? 야, 뭐야? 블랙 표시가 어디 있어요? 우와! 라코야. 야, 잠깐만. 얘네 있잖아요, 여기.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생각하고 달려를 하고 가야 돼. 언니! 잘하는 거 타요. 언니! 나 이기려고 해야지. 이따가 없다. 하하하하